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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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흘리코리안 입니다 제가 오늘 어 동네에 애깅 하러 왔습니다 어 지금 선착장 이제 이게 물 들어오는 입구구요 어 요 근처에서 큰 씨알의 문의 오징어가 잡힌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와 봤습니다 한번 그 애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어 낚시대는 세피아 비비 오 뭐야 오 야 너 이게 웬일이야 오 야 안녕 지난번에 지낚시 할 때 만났던 그 물기에요 우와 여기 웬일이야 와 깜짝 놀rain 영호 Hein 야 이거 뭐 해 이거 으 builds 더 함께 살아 와 진짜 대박이다 오 이제 너 나 알아? 기억해? 나야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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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에 생선 줬던 아저씨 기억해? 아 이 자식이야 야 물기가 여기 있으면 오 알아? 아저씨 알아? 와 여기 물기가 있으면 낚시가 안 돼요 오징어 당연히 안 되죠 가만 있어봐 아저씨가 오징어 한 마리 잡아서 줄게 너 잡으면 와 진짜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아저씨 오징어 한 마리 잡아줄게 야 이게 며칠 만이야 그래 알았어 대박이야 대박 야 제가 오징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친구 물개 친구한테 오징어 한 마리 주겠습니다 와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가지마 어디 내가 오징어 줄게 하하하하 근데 너 어디 있었어? 못 봤는데 물개야 거기 가만히 있어 아저씨 무녀 오징어 한 마리 잡아서 줄게 아 근데 얘가 아마 쟤 오기 전에 이렇게 막 돌아다녔으면 오징어가 무서워서 못 나오거든요 와 포인트를 이동해야 되나?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오 그냥 여기서 자버리네 야 너 나 기억해? 어? 하하하하 밑에서 자버려요 그냥 예 어 어떡하냐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대박이야 대박 한번 물이 오징어 한번 자보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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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